이 직원들이 카메라가 없는데, 전화가 없다고 말하지 못했지만, 5,000원은 5,000원을 제공합니다. 마사지어학 2에서 마사지자 2에서 또한 마사지자 3.1에서 마사지자 2에서 마사지자 3.1로 등록하시고요. 카메라 방영은 가능한 거죠? 멤버들을 마사지자 3.1로 등록하시고요. 그럼, 이 옷 전부 벗어서, 넣으시고, 샤워 하셔야 되죠. 사고 오셨어요? 그럼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교육은 오늘 마사지 받아보시고 교육 관심 있으세요? I had received some kind of group before. 네, 네. 네. 그러면 교육은 오늘 마사지 받아보시고 네. I want to take time for the lesson. 반드시 다 아프시면 말씀하셔도 되고, 더 많아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